뭐라고? 이거 그림 팔라고 그래서? 4천 원 많이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적어가지고 뭔데? 어 바다에 이거 근데 왜 4천 원이야? 4천 원 그냥 그림이니까 판 거 응? 바다 그림이 4천 원 벌어서 뭐하려고?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게 해주려고 엄마 아빠 진짜? 어 4천 원 벌어져서 낼려고 누가 4천 원 벌어져서 그림을 살까? 어 사모님 아니 아니 나 그냥 어? 빨리 사줘 그렇게 뭐라고? 4천 원만 있으면 이 그림을 살 수 있다고 네가 여기 4천이라고 적었으니까 괜찮아 왜요? 그러고 설명해주면 돼 글씨를 너무 많이 쓰면 그림이 잘 안보이니까 잘 안보이니깐 잘 안보이니 잘 안보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